안녕하세요 송리산 자연농산 입니다 오늘은 당뇨 잡는 고춧잎 원기 2호 고춧잎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기 2호가 아직 고추는 열리지 않았고 고춧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기 2호는 고춧잎에 AGI 성분이 다량 있기 때문에 혈당 억제율이 고춧잎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춧잎을 드셔야 하고 시중에서 드시는 약 약 드시기 많이 지겨우시죠 약이 약 혈당 억제율 80% 를 보이고 있고 이 고춧잎이 74.4%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에 버금가는 효능을 가진 매우 귀한 농작물입니다 당뇨 환자 분께서는 그동안 기다리셨다가 가장 최고의 효과가 좋은 농작물을 만나게 되시는 셈입니다 6월 기준 요 상태이며 7월에는 열매까지 맺히고 요 대까지 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추와 함께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기 2호 드시고 꼭 당뇨 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매우 심하신 분 당뇨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 당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송리산 자연농산을 찾아 주십시오 원기 2호 뿐만 아니라 당뇨에 관한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